오늘 저희 경부경촌 본사에 왔습니다 여기 기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장님 팀켄테스트라는 기계인데 자 지금 쇠를 갖다가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저 압을 줘서 저거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홈이 하나도 없는게 보이시죠 매끈한 겁니다 매끈한 상태에서 뭐 다른 엔진 오일을 한게 아니고 그냥 품정 상태에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압을 눌러서 자 500 이라는 그걸로 치수를 했을 때 이렇게 갈린게 보입니다 자 따른 이제 타사 타사 엔진 오일을 엔진을 청구하지 저것도 엔진 오일 타사 뭐 좀 좋다라는 엔진 오일을 자 안 찍혀요 요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놓고 자 아까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갈린 상태하고 이제 보시면 아무것도 안갈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500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끄고 자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타사 엔진 오일 자 아무것도 안했을 때도 이만큼 갈렸고 타사 엔진 오일 했을 때도 또 이만큼 갈렸습니다 쇠가 자 이제 우리 멀티 오일 엔진 오일 첨가제 멀티 오일을 요렇게 싹 발라놓고 다시 안되어있는 부분 자 아까 갈려있던 거를 해서 쇠걸로 다시 해가지고 자 멀티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500까지 갔는데 아까 제가 쇠가 리는 소리는 어우 더 넘어갔는데 800, 900, 자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쇠가 리는 소리가 안나고 자 떼고 자 이게 멀티 오일입니다 첨가제 칼과 한번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? 자 요쪽은 저거고 요 위에 등선에 잠시만요 살짝 갈린거 천이 넘어가게끔 했는데도 이렇게 살짝 갈렸습니다 자 장착 전에 했던 거는 이 정도가 홈이 파였는데 자 멀티 오일을 살짝 발라서 했는데 요 밑에가 타사 엔진오일로 했을때도 이만큼이 갈렸고 멀티오일 했을때 요 위에 딱 보이는거 조그맣게 갈린거 보이는거 요게 우리 멀티오일의 효과입니다 아 지금 또 다시한번 더 할까요? 멀쩡한거 넣고 자 우리 멀티오일 살짝 갈라넣기만 했는데 새소리 하나도 안납니다 아까 새소리 막 갈듯 소리 났는데 지금 보세요 900, 1000까지 올라갔고 똑같은 앞 더 이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기가 이렇게 살짝 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사장님들 자 깨끗합니다 살짝 들어가 있지요 밑에 있는 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 예 이거 찍으려고 일부러 또 본서 서울경기 총판에서 일부러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걸 딱 보여 드릴게요 멀티오일의 효능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쪽으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벌써 소리가 이야 이거 말이 됩니까? 자 천까지 갖고 자 다시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연달아 두번 이신거에요 연달아 두번 그냥 살짝 바른 상태에서 두번을 했는데도 보시죠 조금 살짝 이렇게 홈이 가실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살짝 자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는 이 멀티오일이 첨가했을 때 어떤게 다 좋아지는겁니까 대표님 어 요 오일을 가르면은 소음 부드러움 부드러움 요 멀티오일은 모든 차종의 미션 하다못해 파워 오일까지 첨가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미션오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예 자 이게 지금 저희 그 라파 플러스 원 그리고 또 무동역 터보 해우리 그 본사 사장님하고 저희 또 서울경기 총판에서 내려와서 이걸 지금 일부러 찍는 이유가 이 영상을 보시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지금 어 벌써 딱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한거와 타사 제품으로 했을 때 테스트했을 때는 벌써 압을 500가지 밖에 안 눌러도 기계가 막 깎아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하게 근데 우리거 멀티오일 살짝 바른 상태에서 그거보다 배가가 되게 500이 아니라 1000까지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살짝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네요 그죠 아 이거 대단합니다 자 요제품 저희 어차피 저희 제품들이 믿거나 말거나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라파 멀티오일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미션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까지 다 첨가가 가능한 제품이구요 승용차 기준으로 엔진오일을 가를 때 300ml 정도만 되면 된다고 영천 기준대표님이 말씀하셨고 300ml로 중간에 첨가만 해도 진동 소음까지 항상 좋아지고요 어 지금 요제품이 저희 장착하신 분들이 추가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 어 저기 뭐 업체에서 뭐 업체에서 뭐 업체에서 뭐 업체에서 그 엔진오일 첨가제를 많이 넣는 영상을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는 안할게요 자 그 제품은 점성이 그죠 점성이 찐덕찐덕하다고 좋은거냐 사실은 그분은 차를 모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날 수 있는건데 그게 마치 엄청난 좋은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마다 그 점성의 점도를 맞춰야 되는게 더 중요한거지 네 자 그거는 저희 오일은 어떤 차량이든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다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한번 첨가해 보시면 말이 필요없습니다 첨가해 보시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차량들 그죠 노화가 심은 차량들 엔진 진동소음 심한 차들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안내를 하구요 자 영상으로 보신것 처럼 믿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뭐 택배로도 지금 전국에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병은 100ml짜리 자 휴대가 간편하게 해서 미션 파워 네 엔진 오일 그리고 미션 그리고 파워 오일 다 쓸 수 있는 요 제품은 특허가 나온 제품입니다 요렇게 하는 제품들은 거의 없고 어 사실은 뭐 뭐 뭐 뭐 이름만 되면 좋은 어 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메이크업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자체의 그 제품이 워낙 훌륭한 제품이지만 어 영세 업자에서 특허를 내고 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엔진 오일 파워 오일 까지 다 교체할 수 있는 이런 특허 제품은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경험해 보십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새끼 어딨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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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